호크아이의 활과 람보의 활은 같은 종류일까요? 캣니스의 활을 올림픽 양궁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딱 재미로 알아둘 정도로만 영화 속에 등장하는 활들의 종류와 특성을 알아봅니다 영화 속 신궁의 원조 로빈 후드가 사용하는 활은 그 긴 길이 때문에 흔히 롱보, 길 장자의 장궁이라고 불립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사용된 가장 오래된 활의 종류로 이렇게 활의 길이가 긴 이유는 자연적인 단일 재료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활이 부러지지 않게 휘어서 탄성을 갖게 하려면 불가피하게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료의 종류로 분류한다면 장궁은 일반적으로 단일 재료를 사용하는 활 단일궁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종류의 재료로 만들어진 활은 복합궁으로 분류됩니다 롱보의 장점은 일단 만들기 쉽다는 점입니다 로빈 후드처럼 특별한 기술자가 아니라 산속의 의적들이 손쉽게 만들기에는 안성맞춤인 활이죠 대신 길이가 길어서 이동하는 데 불편하기도 하고 그 큰 길이에 비해서는 탄성이 좋지 않은 편이라서 유효 사거리가 짧고 화살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활로 이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는 로빈 후드라면 정말 신궁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사용된 활이기 때문에 고대의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롱보가 사용됩니다 가상의 세계이긴 하지만 반지의 재앙에서 레골라스나 아바타의 네이티리가 사용한 활도 롱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네이티리가 사용한 활은 그 길이로 봤을 때는 정말 최고의 롱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헝거게임의 캣니스가 모범적인 국가대표 자세를 선보이는 활은 리커브 보호입니다 아마 활 모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삼자 모양의 굴곡이 있는 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원래 휘어진 커브 방향의 반대로 활 몸체를 꺾어서 시위를 걸기 때문에 거꾸로 휜다는 의미의 리커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재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인위적인 커브를 만들기 때문에 단일 소재를 사용하는 롱보보다 훨씬 발전된 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롱보에 비해서 긴 사정거리와 빠른 속도를 보이지만 활의 길이는 더 짧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헝거게임의 캣니스는 고향에서 사냥을 할 때는 일반적인 롱보호를 쓰지만 좀 더 강력한 활이 필요한 헝거게임에서는 리커브 보호를 사용합니다 화려한 특수 기능을 자랑하는 호크아이의 활도 기본적으로는 리커브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궁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올림픽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종목은 리커브 보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캣니스와 호크아이의 활도 충분히 올림픽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반지의 제왕에서 원래 롱보호를 쓰던 레골라스가 이후 호빗 시리즈에서는 더 짧고 발달된 형태의 리커브 보호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상으로는 호빗이 먼저기 때문에 리커브 보호를 사용하던 레골라스가 이후에 롱보호를 사용한다는 건 어쩌면 시대에 역행하는 설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람보가 폭탄 화살을 날리는 이 활을 자세히 보시면 활 시위가 원형의 휠에 걸려져 있고 그 시위가 한 줄이 아니라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캠 휠에 시위를 걸어서 도르레 원리로 힘을 축적하는 방식의 활을 컴파운드 보호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인 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현대적인 활로 동일한 장력으로 당겼을 때 활 속이 전통적인 활보다 40% 가까이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컴파운드 보호가 개발되면서 기존의 리커브 보호는 양궁처럼 스포츠용으로만 사용되게 되었고 사냥이나 군사 목적의 실사용 활은 거의 컴파운드 보호로 대체되게 되었습니다 람보가 사용하는 활은 호이트사에서 만든 컴파운드 보호로 당시에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람보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특별 제품이 판매되기도 했었습니다 람보를 패러디했던 못말리는 람보의 찰리신이 사용하는 활도 같은 모델의 컴파운드 보호입니다 이 밖에도 블레이드 3편에서 등장하는 여공사 에비게일이 사용하는 활도 컴파운드 보호입니다 그렇다면 장빛발의 끝판왕, 호크아이는 왜 컴파운드 보호가 아닌 리커브 보호를 사용할까요? 기본적으로 컴파운드 보호의 핵심은 제한된 신체적인 힘을 도르래 원리로 강화해서 힘들지 않고 당겨도 더 빨리 더 멀리 활을 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인의 3, 4배에 달하는 장력을 보유하고 있는 호크아이는 활이 견뎌주기만 한다면 기준 장력 이상으로 활시힐을 당겨서 더 강한 화살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컴파운드 보호는 최대 장력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호크아이 특유의 강한 장력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컴파운드 보호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빠른 연사가 어렵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크아이의 탁월한 능력을 펼치기에는 리커브 보호가 더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호크아이가 처음 등장했던 토르 1편에서는 컴파운드 보호를 든 호크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은 호크아이도 힘을 좀 아끼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자랑스런 우리의 전통 활 각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재료를 복합해서 만든 리커브 보호지만 주된 재료가 물속의 뿔이었기 때문에 뿔 각자를 써서 각공이라고 부릅니다 활을 만드는 기술력의 측도는 얼마나 강력하고 정확한 활을 얼마나 짧게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각공은 이렇게 짧고 높은 탄성을 만드는 데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변기 활에서 볼 수 있듯이 각공은 길이가 짧지만 굴곡이 크고 탄성이 강해서 빠르고 멀리 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애기살이라고 불리는 편전은 조선시대 최고의 무기로 평가받는 핵심 무기였습니다 일반적인 화살보다 길이가 매우 짧아서 활시위를 충분히 당길 수 없기 때문에 대나무를 반으로 쪼갠 통하에 넣어서 마치 총알처럼 쏘는 화살입니다 기록된 바에 따르면 사거리가 1km에 달할 정도로 멀리 달아갈 뿐만 아니라 보통의 화살보다 공기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에 그 속도가 일반 화살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더불어 빠르고 작은 화살은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적이 어디서 활을 쏘는지 분간하기 쉽지 않았고 갑옷을 뚫을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에 소리 없이 적을 사살하는 적용 무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강력한 각공의 위력과 애기살까지 더해진 우리의 활은 중국 활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었고 특히 장궁을 위주로 하는 일본가는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영화의 장면은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일본의 전통 활 쏘기 규도의 월드컵 대회입니다 일단 그 길이가 성인 키를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리고 활시히를 한번 당기려고 치면 아이쿠야 정말 이거 절대 느린 화면이 아닙니다 일본 활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일본공 자체의 부족한 장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활시히를 귀 뒤편까지 훨씬 길게 당겨야 합니다 우리 전통의 활 쏘기인 국공이나 과학적으로 최적의 자세를 계속 발달시켜온 양공과 비교해 본다면 일본공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기술과 자세를 가졌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공 선수들이 세계 최고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건 각공이라는 뛰어난 과학적인 활 뿐만 아니라 국공이라는 훌륭한 활 쏘기에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파리 원거리 전투를 대표하는 무기라면 근거리 전투는 검이죠 다음 시간에는 영화 속 전설의 검사들과 명검들을 만나보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빨강도깨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